정부가 맞벌이 가정의 아이를 저렴한 비용에 1대1로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돌봄이 수가 턱없이 부족해서 돌봄 로또라는 말까지 생겼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 먼저 내년에 돌봄 대상이 두 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2007년부터 시작된 건데요. 아마 맞벌이 가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신청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을 텐데 상당히 제한적이었죠. 가장 중요한 게 소득 기준인데요. 중위소득 가구라고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쭉 놓은 다음 딱 중간을 잡는 거죠. 거기에서 120%까지 그동안 대상을 제한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150%까지 늘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월 564만 원을 버는 맞벌이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3인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 거죠. 또 이거는 양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측면도 있지만 질적으로 서비스를 늘려서 정부 지원 시간에 한도가 있었어요. 이것도 좀 늘리고 아이돌봄이 신청 시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로또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시스템을 좀 바꿔서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든지 또 아이돌봄이들이 파견 나오는데 가정 방문을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를 좀 높여야 이분들이 정말 프로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볼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번에 좀 질적인 변화까지 추구해보겠다. 이렇게 여가부가 발표했습니다. 돌봐주는 시간도 확대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비용 부담도 커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이용자가 부담하는 이용자 부담이 맞벌이 3인 가구가 7,800원이었는데 이걸 9,650원 선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 대신 시간당 이용료는 올리는 대신에 서비스를 제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소득에 따라서 유형을 나눠서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보다 조금씩 지원액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제일 소득이 낮은 유형 같은 경우에는 80%까지 정부가 지원해주고 또 아까 말씀드린 월 500이 넘는 분들은 고소득자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분들한테는 15% 정도로 새로 포함시키지만 지원해주는 건 조금 줄이는 그런 방식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체적으로 정부 지원하는 시간의 한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꽤 많이 늘어납니다. 그럼 이렇게 돌봄 대상도 늘어나고 시간도 늘어나면 아이를 돌봐주는 분, 돌봄이라고 하는데 이분들도 좀 많이 생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4만 4천 명으로 늘리겠다는 건데 지금은 3만 명이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늘리기 위해서 이걸 하나의 어떤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자리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급도 7,800원에서 8,400원으로 올리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에는 1회 유급 효과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100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현행 78만 원이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수입은 아니잖아요. 이걸 100만 원 넘게 108,000원으로 올려주겠다는 거고요. 퇴직금, 사대보험 같은 것들을 포함시켜서 정상적인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해주고 또 국가가 자격증 제도를 시행해서 이게 하나의 일자리를 만드는 측면도 있게 하겠다. 자격증이요? 자격증 제도를 만들어내겠다는 거거든요. 더 프로페셔널하게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근무 환경도 바꿔주고 급료도 올려주는 대신 자격증 제도를 앞으로 시행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자격증도 부여하고 하면 맡기는 부모 입장에서는 더 믿음이 갈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아이 돌봐주는 분 구하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굉장히 어려워요.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보셨겠습니다마는 애써서 베이비시터를 구했는데 사고가 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늘 불안해하거든요. 중산층 가정에서. 그런데 이걸 이제 이 서비스를 잘 정착시키게 되면 그 일을 우리 정부가 해주겠다는 거니까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신청해서 배정받기가 어려워서 로또 얘기도 나오고 혜택 받는 분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설령 늘어난다 그래도 9만여 가구에 불과하니까 조금씩 더 확대돼 나가야 되겠죠. 이번 대상자 확대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어떤 질적인 실질화 이런 걸 통해서 이 서비스가 자리를 잡게 되면 가끔 여성가족부 보고 뭐 하는 데냐. 여가만 즐기는 것도 아니냐. SNS에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뭐 하는 일이 있다. 우리 여성과 가족에 큰 도움이 된다 하는 부서 이미지 개선에도 상당히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